중국사람들 음식점 중둑한 많은 날이 지나도 나의 마음 지쳐날때 내 마음 속올라 그냥 직진이구나 직진이야 우리도 생각한다 그냥 직진이네 이거 그냥 밑으로 가는거구나 그냥 시내로 왔네 그냥 시내로 왔네 도착했다고? 여기다 여기다 아 아기자기하다 그치 길이 되게 예뻐 아니 나는 제주도를 이렇게 많이 와봤는데 왜 몰랐지 우 여기 뭐라지 인사동 인사동 같아 인사동 알록달록 선생님 그림 아니에요 선생님 그림이죠 저 소 이게 이 작품이 선생님의 대표작품이잖아요 글씨도 정섭 이게 중섭 정섭 죄송합니다 정섭은 저기죠 안녕하세요 친기름을 넣어 극장이요 음 뭐 극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안하고 야 이게 몇 년도 극장일까요 난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종로가 그러면은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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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게 한 12년 전에 고등학교 때 찍었던 이분이 문채원씨 이때가 문채원씨였어요 주상욱씨 다 나와있네요 주원, 주상욱, 문채원씨 아 괜찮습니다 여행 오신거에요? 주원은 저거 니가 한번 내보라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리로 와보세요 잘하셔야 돼요 제가 노래를 한 소절 할건데 그 다음 가사를 이어서 부르시면 돼요 이거 모르고 큰일납니다 원, 투, 드리 이리 미모해요 이리 미모해요 저는 뭐예요? 예! 자 두 분 잘 나오세요 기가 막히죠? 어떤 여행이에요 이번 여행 컨셉은? 우정여행 우정여행? 둘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? 아니요 이제 졸업한 줄은 안 돼가지고 대학?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? 아니면 대학 때? 초등학교 때부터 아 남자친구랑 다 알겠네 어떤 그런 것들을요 그죠? 네 없어요 지금 없어요? 여행 없어요? 혹시 저희가 무전행 오셨으니까 초대권 드릴게요 저희 이따가 1박 2일 베이스 캠프에서 노래 자랑하거든요 거기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 초대하는 거예요 주소랑 다 있는데 7시 30분까지 아래 게스트하우스로 오시면 돼요 오실 거면 초대장 드리고 묻으시면 아 여기가 생가지야 선생님 버주지 아 아 아 아 왜요? 아 강아지도 키우시고 원 주인이 살고 있대요 오 장남이 태현 님이네요 태현 태성 태연 태성 태자가 좋아 우리 태준 응? 태준 태서 응 태서 하아 참 1.4평이네